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청성군의 한 전통시장. 신종 코로나 여파로 모임이 자제되고 주민들의 외출도 줄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지에 신종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주황산 등 주요 관광지가 있지만 눈에 띄게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식당 등 읍내 상가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성군이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아 월급 일부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청성사랑화폐로 지급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청성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청성군 500여 공직자들이 청성사랑화폐의 급여를 포함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앞장서가 있습니다. 국무원들은 1월부터 월급여 가운데 1인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청성사랑화폐를 지급받아 지역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청성군은 매월 8천만 원, 연간 10억여억 원의 지역화폐가 전통시장과 식당 등 상가에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술도 안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도 필요할 때 사용도 하고 또 환불도 잘 되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코로나 사태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안동시와 봉화군도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일부를 지역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는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다구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10% 이상 줄어든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10억 원, 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빌려주고 1년 동안 이자를 지원합니다. 여행이나 운송, 음식, 음식, 숙박업 등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 창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원금 상환 기일을 미뤄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칠곡군 동명면의 한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 2개 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 냉동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빈집 정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빈집 1만 1천여 가구를 모두 조사합니다. 수도 이용과 전기 사용량을 근거로 추정한 빈집 1만 1,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에 실태를 조사해 상태와 위해성 등을 따져 등급을 매깁니다. 빈집 소유자 면담을 통해서 발생 원인, 향후 조치 의견, 빈집 정보 공개 동의 여부도 묻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9월까지 조사를 끝낸 뒤 내년까지 맞춤형 빈집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MBC 930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